수아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자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교차의 안무 담당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림교차 매입곡과의 시현입니다 네 저희가 2017년 1월에 데뷔해서 이렇게 세 번째 운반을 낸 날아올라를 드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?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영봉 난 게 국악축제에 저희 트리프트와 초대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네 맞아요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뒤에 배경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예쁜 달인 또 처음 보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분수 분수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걸어오는 길방에 분수빛, 분수물도 좀 맞고 맞아요 기운을 받았잖아요 네 기운을 받았어요 저희도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무대를 보고 또 감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다음 곡 굿나잇인데요 네 후렴 부분에 런 런 런 런 이한 가사에 맞춰서 다 같이 런 런 런 이하고 해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아 좋아요 후렴 시작 올 미이 런 런 런 이 벌어지게 런 런 런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네 와 그러면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요?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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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